4BSTN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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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셨는데 매도를 해야될지 어려운 종목을 들고 계세요 공매도가 많이 떴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잠정 잠정차트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은 2만주 정도 매도 기관들은 만삼천주 매수 둘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자 그럼 우린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누가 더 잘 맞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쓸 때 매수 여기서 매도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좀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저점에서 쭉 올라갈 때 매수 여기서 매도 매도 어 정확한 타이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주고 있고 기관들은 뭐 올라와 줄 때나 아니면 내려가 줄 때 뭐 한 번씩 한두 번씩만 매매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 분명히 이거 뭔가 있겠구나 음 이거는 외국인들이 주세력이겠구나 외국인들이 중요하겠다 공매도 과열이 떴다는 거는 오늘 좀 매매를 많이 하면서 최근에 매매를 많이 하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갭상 띄워줬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더 많이 해줬을 거예요 특히 공매도 내려갈 거 감안하면은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안정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생각하면 1,660원 이탈함 정리하신 거 추천드리고 여기서 한 10%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일단 봐야된다고 생각해요 갠 메꾸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지 갠 메꾸기도 전에 지금 뭐 손절하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 있으신다고 한다면 정리하시고 수익 구간이면 정리 지금 손실 구간이다 그러시면은 홀딩 하세요 자 말씀드릴게요 최종 정리가 지금 공매도 과열 떴고 고점에서 이미 매도하나 포지션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면은 정리하시고 손실 구간이면은 여기까지 1,660원까지 기다렸다가 갭 메꾸는 거 보고 반등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세요 공매도 세력 있으면은 진짜 피곤합니다 갭 상속 확 뒀다가 확 내려갔다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아 우리 체리나라님께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서로서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까 원칙님께서 5,8,2까지가 따라오셨는데 유틀렉스였나요? 그때 종목이 아 그렇네요 60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오늘 매수가 매도였네 포지션은 아 이때 털었어야 됐는데 아쉬워요 61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고 심지어 저항선이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쪽 라인이 이쪽 라인이 저항선이 좀 강하게 박혀는 라인은 아닌데 61선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항선이 좀 들어왔다고 봐도 돼요 이쪽도 저항이고 한 번 더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뭐 8,000주 정도 매도해준 거면은 일부 털어졌다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저번주 금요일날 2만 6천주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더 기회 줄 거다 일단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탈만 안하면 말씀하셨죠? 여기 이탈만 안하면은 홀딩하셨다가 올라가면은 그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1차적으로 아니면은 여기서 1차 매도하고 나서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더 보면서 매도하시고 또 못 뚫는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나오시고 5만 7천원 600원 정도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5만 7천원 600원 또는 5만 7천원 400원 400원, 500원, 600원 이 사이 이 사이가 익절 구간 안전 익절 구간 더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보고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돌딩 하시는 거고 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서 1부 익절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해보시면은 금방 잡힐 겁니다 매도 걸어놓고만 하면 되니까 자 유틸렉스도 뭐 제가 1부 봐드렸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하수